자기가 눈떠 있는 시간이 밤이고 낮이고 제일 많은 날은 20번? 풍선처럼 이리로 와, 들어와. 자기야. 간단하게 맡은 거 같거든요. 구름한데 사는 데요. 정서도 꾸준히 제가 해주고 있고 사는 데요.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법 개설을 잘하고 있어요. 안녕. 바이바이. 더 있자. 아악. 간다. 쉬어. 날씨가 안 돼. 다 같이 먹게. 하하. 멈춘다. 아악. 싹. 하하. 하나도 안 돼. 하하. 하하. 세상에 피어내. 아유 토미야. 어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봤죠? 받아줘야죠. 이병을 해야죠. 내 얘기 들은 거야? 아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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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법원과 함께 확 달려들어서 물려고 하면은 그 질투를 어떤 공격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질투 그냥 요구성 지진이에요. 모호자님은 대범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토로는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거지 지금처럼 토로는 요정도 보상만 받아도 큰 만족감을 가져요. 토로 입장에서는요. 대범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경계를 맞추게 돼요. 냄새 맡네요. 냄새 맡잖아요. 이렇게 좀. 거기다 주세요. 그냥 주세요. 자 대범이요. 뭘지 같이 주세요. 아마 누구보다 지금 속으로 폭죽이 터졌을걸요. 느낌이 진짜 진짜 느낌이 아 나 이제 오늘부터 사는구나 이걸 아는 것 같아 진짜로 느낌이 봄아 이제 식구됐으니까 아프지 말고 돌이랑도 친하게 친해 행복하게 잘 살자 다운다 다운다 아 또아 다운 acá 다운 되ciendo 다운다 이렇게 다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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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